이번 19강의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 여러분들이 1, 2, 3, 4, 5 어법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보는 것인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동사자리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워즈가 왔습니다. 단수 동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주어는 The First Tunnel 그리고 Built부터가 과거 분사 수십구가 되겠죠. 템지강 아래에 건설된 최초의 터널 되겠습니다. 최초의 터널이 하나니까 단수 동사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Was designed by Mark Isenberg 라는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 문제없지 보이죠. 2번 같은 경우에 이 Brunel Fled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Flee의 과거입니다. 원래 원형은 FLEE 그래서 도망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뉴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는 런던으로 갔습니다. At one point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 주어는 지금 Brunel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가 그 자신이 어떤 상황에 감옥에 갇힌 그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제 제기대명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제기대명사 중에서 지금 앞에 나오는 주어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힘쌀프 같은 경우에는 제기적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주어를 뒤에서 다시 받는 경우 우리가 제기적 용법 말고 강조용법 강조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치사와 결합해서 쓰이는 제기대명사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Brunel이 그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보았다 알았다 이런 뜻이니까는 주어가 다시 한 번 반복돼서 쓰여서 힘쌀프 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를 써줘야겠죠. 답이 이렇게 1번이나 2번에 오는 경우 상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보통은 3번, 4번, 5번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허를 찌르는 위치에 2번에 자리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에 지금 접속사 원스 뒤에 바로 이제 분사가 왔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Brunel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Brunel이 뭐 일을 했다 On his observation 그의 관찰한 일을 했다. 그렇다라면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와 동사가 있을 텐데 Brunel이 감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즉 Brunel의 입장에서는 풀려나게 된 거기 때문에 수동 형태의 과거 문사 Release가 쓰이는 게 맞습니다. 뭐 만약에 문장으로 쓴다라고 하면 Once he was released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어 Brunel과 Was released 에서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남아있는 건 과거 문사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조 용법 컴마 위치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럼 앞에 있는 사물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Was used to bore 파는데 사용되었다. 밑에 힌트 단어에 보어가 하다 뚫다 이런 뜻이 있죠. and it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터널을 파는데 웹핑부터 루스리트까지 터널을 파는데 사용되었다. 여기 뒤에 나오는 Be used to 같은 표현도 동사 원형에 따라와서 뭐 뭐 하는데 주어가 사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자 뒤에 Un-suspecting이 나오고 Pedestrian 보행자가 나왔는데 앞에서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수시켜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보행자들을 노린 거죠. 이 앞에 이제 도둑들이 나오는데 그 도둑들은 누구냐면 Who would lie in wait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 그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의심치 않는 보행자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의심한다 안한다 할 때 능동형의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조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조개에서 영감을 얻은 터널 공법 전반적인 내용은 이것이지만 사실 어법 문제고 어떤 터널 얘기기 때문에 영국의 템지강 밑에 최초의 터널 얘기기 때문에 그 최초의 터널을 부르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뚫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의 지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익스크립트라고 하는 해설하다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해설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